안 빨리 들어가니까 절대로 잘 하시오 어떻게 파버리면 돼? 그냥 위에 사버리면 돼 그냥 위에 뿌리면 돼 그냥 위에 뿌리면 돼 그릇이 남아가지고 또 눈이 괜찮아 파란색이네 파란색 이게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봉지마다 조심 너무 많은 걸 바람 문을 외워야 돼 문을 외워봐 소음 빌어 빌었지 빌었어 노래 좋다 이야기가 안 들려가지고 그 정도? 파란의 노래다 정영필 요즘에는 소프가 이게 너무 안 갔는데 요즘에는 모든 가위로 이렇게 미쳐가지고 빌어간 수 엉덩은 걸 우릇 깨달았네 이제는 내 딸이 사랑이 나간 공연하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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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잖아 너무 손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새로운 걸 준비해가지고 다 보이네 내가 찍었던 거 2개 걸렸어 혜리가 이렇게 올리는 색깔이 색깔 잘 나왔네 영상에는 황하게 보이네 그대로 보이네 당겨서 찍으니까 밑에 글씨도 너무 예쁘게 나온다 밑에 글씨가 참 예쁘게 나온다고 글씨가 있어? 응 글씨가 있어 뭐라고? 우리 자리처럼 보이는 영상 봐봐 글씨가 있어 아웃도어 바깥에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지? 카라반 카라반 아웃도어 아웃도어 카라반 카라반